여러분들 얼굴 근육 운동 많이 하시면 젊어진답니다. 얼굴 나이가 젊어진대요. 주름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억제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곰세상보기의 정곰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밍아웃을 할까 합니다. 어떤 커밍아웃이냐고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낙석 좋아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일베는 아니고요. 덕믹아웃 할 것도 아니고요. 제 덕질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아이폰 이미 덕믹아웃은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커밍아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영상, 이 영상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고 자가소입니다. 수억 원대 아파트죠. 그리고 이건 일전에 몰아본 적이 있는 차예요. 벤츠 E클래스 쿠페입니다. 시가가 1억이 좀 안됩니다. 9,500만원 정도 하고요. 한 4년 전에는 벤츠 SUV AMG 튜닝된 GLE를 몰아보기도 했습니다. 시가 2억 6천짜리 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아내와 연봉을 합하면 억대 연봉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애플 많이 하고요. 애플워치 시리즈2 아이폰 10 최고 스펙인 164만원짜리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 당시 제품군에서는 최고가였던 맥북을 그냥 현금으로 구매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습니다. 대략 300만원 상당이었던 이 기기는 아버지께서 사주셨죠. 아이패드는 버전별로 몇 개 갖고 있고 개인 카메라 장비와 방송 전문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투입된 금액이 거진 천만원에 달하네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재벌 2세예요. 제 딸아이는 재벌 3세가 되겠군요. 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병X 헛소려고 앉아있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놓은 원고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은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하드코어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육아, 평일에는 투잡을 뛰고 있죠. 유튜브 포함해서요. 유튜브도 뭐 하나의 잡으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재벌 2세가 왜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4시간씩밖에 못 자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유튜브 드릴 시간도 모자라 잠을 쪼개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재벌 2세도 제 딸이 재벌 3세도 아닙니다. 현재까지는요. 어쩌면 제가 잘 돼서 딸은 재벌급으로 풍요롭게 살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어쨌든은 아닙니다. 사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앞서서 열거했던 그런 물리적인 재화들이 아니에요. 물리적 재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자체를 물려받은 거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은 지루하지만 그래도 들어두면 꽤 나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아내처럼 인간극장류나 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뭐 계속 봐주시면 더 좋겠지만요. 네,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1998년도에 IMF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전까지 자가소유 아파트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경영하시는 사업체도 있었죠. 금융위기로 인해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체질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시작하신 것도 좀 영향이 있으셨습니다만. 뭐 그때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다수 그 시절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일 겁니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지금도 그 빚의 영향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고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좀 나은 편이었으니까요. 여튼 그 빚을 아버지께서 작년에 2017년도에 다 갚으셨습니다. 장장 19년 동안요. 그것도 사업 성공을 해서 갚은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인 상태로 갚으셨습니다. 트럭 운전, 안경 판매하는 영업사원, 샤시 공장 노동자, 건축 노동자 가릴 것 없이 일하셨죠. 중간에 일을 못 구하신 텀도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는 시기는 더디기만 했었죠. 아마 트럭 운전하셨을 때 임금 채불 문제도 지금 살짝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 결과로 작년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빚을 왜 안 갚아드렸느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돈 다 지금 은행빚 갚고 있습니다. 역시 아들도 빚쟁이네요. 사업이 망한 후 어머니께서도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저와 제 누나의 학비를 어떻게든 대시려고 고군분도 하셨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힘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버는 알바는 제 생활비만 가능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다 키우시며 전쟁같은 삶을 사시다가 대학교로 다 보내시고 난 후에 저와 제 누나를요. 어머니께서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셨죠. 아직도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중졸이었던 자신의 학력을 고졸로 올리시게 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서요. 그리고 당당히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시죠. 나이 45세에 경기도에 위치한 피대학교에 입학을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대학교 재학 중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셔서 지역복지센터에 취업도 하셨죠. 이것이 모두 빚을 갚고 있던 중 해내신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월세를 살았고 매달 빚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다달이 독촉전화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라는 부분은 저는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일일이 그거 다 말씀해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집에 차 앞 딱지가 붙는 일은 최소한 없었습니다. 그만큼 두 분께서 겁나 빡세게 살았다는 증거였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당시 생존에 계셨던 외할아버지께 보여드리자 외할아버지께서도 넉넉치 않은 형편에 내 딸 학비는 내가 되겠다 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4년치 대학교 학비를 모두 감당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여든의 노모와 남편과 아들 새집살림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당진 평택 그리고 서울을 오가시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재벌 2세라기보다는 불효자에 더 가깝습니다. 평생 고생하셨는데 여전히 고생을 시켜드리고 있네요. 부모님께 갚아야 할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빚을 탕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제가 친 갓부 드립에 대한 떡밥이 아직도 남아있게 됩니다. 뭐 사실 대다수는 팩트입니다. 서울에 자가소유의 아파트가 있지만 대다수가 은행 소유죠. 다 빚이에요. 벤츠 쿠페는 얼마 전 시승행사로 타본 차입니다. 2억 6천짜리 벤츠는 2015년도 카톡쇼 제작 당시 촬영을 위해 시승을 해봤고요. 현재 자가소유의 차는 보험평가액 600만원도 안되는 기아 포르테입니다. 제가 앞서친 갓부 드립 중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맥북을 아버지께서 어려운 형편에 한 대를 사주셨죠. 제가 이 랩 업무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뭐야 동영상 편집 자유롭게 다니면서 편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제가 맥북으로 벌어서 다시 갚아드리기도 했고요. 사실 물리적인 재화보다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물리적이지 않은 재화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께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아버지께는 성실함을 물려받았죠. 원고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무슨 삼류 자기소개서 같지만 사실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는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진심 성실하셨죠. 월급쟁이로 빚값 하신 것만 봐도 충분히 그분의 성실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열정과 아버지의 성실함을 물려받았습니다.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을 물려받았죠. 어떻게 보면 재벌 2세들보다 축복받은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게 진짜 많습니다. 악가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고 재주 재능들도 많이 부여받았어요.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노력 그것도 재능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다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효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아직 제 앞가림 중이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손주 낳아준 것도 효도라며 걱정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집 살림하는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60후반이신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로현장에 계시다는 이야기죠. 아직 아버지께 시간이 있을 때 저도 미친듯이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쉬시게 되면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도 개인의 영달과 워킹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성공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일 그리고 또 유튜브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유튜브를 매번 챙겨보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얼굴 뵙고 말씀드리기가 참 쑥스럽네요. 아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부모님과 면대면으로 이야기하시기 쑥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네요.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즈음하여 문득 정말 자식으로서 한 일이 1도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자주 찾아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괜찮다 괜찮다 하십니다. 너가 별 탈 없이 잘 살면 그걸로 효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가 된다면 찾아오지 말라 하시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빌어 제 사심을 좀 채우고자 합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을 물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들이 사랑해요. 그리고 제 컨텐츠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나가다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힘내십시오. 인생의 황금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곰세상보기의 정곰이었습니다. 머리 깎았어요. 이마를 까니까 이방아 태평양이에요. 삼자 탈모 갈매기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굴을 올리는 게 좀 더 신수가 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괜찮아? 잘생겼어? 괜찮아? 미쳤어? 감사합니다. 정범이었습니다. Bye.